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원주에서 발생하면서 내려졌던 도내 가금농장의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습니다.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는 AI가 발생했던 원주산란계 농장과 축사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정밀검사에서 최종 음성판정이 내려졌다며 오늘 0시를 기해 가금농장의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야생조류의 AI 항원이 검출된 원주와 철원의 방역대 반경 10km의 가금농가 검사 결과 또한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.